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날은 점점 더 포근해지겠습니다.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3도, 모레가 되면 15도 안팎까지 오리겠습니다. 내일 내륙 지방 곳곳으로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. 경기 동부와 영서, 충북 북부와 일부 남부 내륙 지역인데요.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적겠고 강원 산간 지역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. 수도권 등 그 밖의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. 내일 오후가 되면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됩니다. 중서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겠습니다.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서 대구의 한낮 기온이 18도선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날은 점점 더 온화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